수시로 바뀐 학사 일정과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 때문에 우리 학생들 지난 학기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정부는 일단 다음 학기에도 원격 수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시험과 출석 부담은 줄이고 교육 과정도 유연화해서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첫 소식 서연아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 학기에도 전면 등교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불씨가 살아있고 위기 경보도 심각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할지 조금 더 명확한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하루 확진자 50명 미만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등교 인원 3분의 1을 유지하는 선에서 원격 수업을 병행합니다. 확진자가 50에서 100명 사이인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줄이고, 확진자가 100명 이상으로 급증하면 전면 등교 중지에 들어갑니다. 2학기는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내실 있게 하자. 2학기 때는 3분의 1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가지돼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외외적으로 유급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평가와 출석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전학년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중학교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들어가면 평가 없이 출석 일수만으로 패스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진학 문제가 시급한 중3과 고등학생은 위기경보와 관계없이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대신 등교 일수를 최소화하고, 수행평가나 지필평가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원격 수업이 장기화하는 만큼 교육과정의 자율성도 높였습니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여러 교원들이 협력해 수업하는 방식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별, 과목별, 차시별로 출석을 확인하던 시스템을 개선해 학급별 일괄 확인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비교과 활동은 2학기에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특히 거리 두기 3단계에 들어가면 수학여행을 금지하고 고입 봉사활동 시술을 배제하는 등 비교과 활동 일체를 원격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와 돌봄 지원 방안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